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날인 오늘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각종 회의를 주재했습니다. 태풍 상황과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대척 등 현안을 두루 살피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.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휴가 마지막 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한 윤석열 대통령. 대통령실 지하위기관리센터에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대책을 점검했습니다. CCTV를 통해 지역별 상황을 확인한 윤 대통령은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 조치 등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게 된 젠버리 참가자들의 이송과 숙박 현황도 살폈습니다. 전날 밤 가동된 비상 대책반을 비롯해 정부 전체가 젠버리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 했습니다. 이날 공개된 대통령 주재 회의만 모두 3건. 사실상 휴가에서 하루 앞당겨 복귀한 셈입니다.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 회의에선 확고한 대적권과 국가관을 강조하고 참석자들과 만찬도 함께했습니다.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 극대화에도. 업무에 공식 복귀한 윤 대통령은 당분간 태풍과 젠버리 등 현안 대응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. 젠버리 파행과 관련해 원인 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과 조사가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데,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. 연합뉴스티비 방준혁입니다.